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166쪽에 등기부의 구성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등기부의 구성 얘기에서 자 일단 페이지 166페이지입니다. 페이지 뭐라고? 166페이지 등기부 구성입니다. 등기부의 뭐예요? 등기부 구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등기부는 토지나 뭐예요? 건물 등기부는 표제부가 하나 있고 값굴구 그래서 자 1등기 기록이 표제부 값굴구 이렇게 1등기 기록 1등기 뭐예요? 1등기 기록이 기록 있죠? 1등기 기록이 당연히 뭐예요? 표제부 자 이런 식으로 표제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값구하고 뭐가 있어요? 값구가 있고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구가 있다 표제부 값굴구 자 그래서 일단 값구는 소유권이고 을구는 소유권이 아닌 상황을 기록한다 그랬어요. 자 구분건물 어떻게 했냐? 구분건물의 1등기 기록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구분건물은 자 이런 식으로 구분건물의 뭐예요? 구분건물의 1등기 기록은 1등기 기록은 일단 표제부가 2개예요. 표제부가 1동 전체 표제부 자 1동 1동 뭐라고? 1동 건물에 대한 뭐가 있고 1동 건물에 표제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각 뭐예요? 각 구분건물 있죠? 각 구분건물 이 구분건물에 뭐가 있어요? 구분건물에 표제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각각에 뭐가 있고? 각각에 값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값구가 있고 물구가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1동 건물 표제부를 표제부를 어디 후에? 이렇게 토지 후에 뭐가 있어요? 자 예컨대 구분건물이 있다. 그러면 예컨대 84년 전에는 84년 전에는 만약에 뭐예요?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토지 소유자 값이라는 사람이 건축업자예요. 자기 땅에다 뭘 줬어요? 구분건물 줬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뭐예요? 84년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이 만들기 전이었기 때문에 모든 뭐예요? 모든 토지나 건물은 다 뭐예요? 1부동산의 1등기 기록으로서 하나하나 1등기 기록으로서 뭐예요? 이렇게 어디에다가 값구에 지금 건물등기부 값구에도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단독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단독건물 있죠? 단독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뭐가 있으면 값구가 있고 뭐예요? 흙구가 있죠? 그럼 만약에 뭐예요? 자 누가 자 의리라고 하는 사람이 값이라는 사람한테 이 토지나 이 건물을 뭐예요? 사고 싶다면 어디에 이 건물등기부의 1번 소유권자가 누구였어요? 값이었죠? 자 2번 무슨 등기? 잊었는 얘기죠? 이렇게 잊었는 얘기 했어야 돼요. 토지 등기부도 마찬가지고 토지 등기부 어디에다가 이 값구에도 소유권자가 누구였어요? 1번에서 소유권자가 값이었어요. 그럼 2번 무슨 등기? 잊었는 얘기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의리라는 사람이 자 어디에도 건물등기부에 잊었는 게 맞춰야 되고 토지 등기부에 잊었는 게 맞춰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이 제 을은 비로소 값한테 건물과 토지를 다 취득한 걸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등기부가 2원화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됐다는 거죠. 같은 소유권자가 였었는데 건물말을 취득했으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이 갑의 땅에 대해서 법이 정한 지상권을 취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법률 문제가 복잡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등기부가 뭐가 됐기 때문에 2원화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 그래서 하여튼 자 지금 현재도 뭐예요? 현재도 일반 단독건물은 이런 식으로 뭐예요? 토지하고 건물 등기부에 다 잊었는 게 맞춰야 됐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아파트라든가 열리주택을 뭐예요? 84년도에 집합건물 소임이 관리하라는 법이 만들기 전이었다면 똑같아 이런 식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축업자 갑이 예컨대 토지 소유자 있죠? 표지부 그 다음에 뭐예요? 갑구 그 다음에 을구 있죠? 을구 자 1번 자 무슨 능기? 소유권 뭐 줬는 게? 갑 이 건축업자가 뭘 줬어요? 구분건물 줬어요. 그래서 각자건물이죠? 옛날에 구분건물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각자건물 표지해부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뭐예요? 이 자기 각자건물 1015 1025 있죠? 그 다음에 2015 2025 있죠? 2025 자 2025 있어요. 각자건물이에요. 옛날에 구분건물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건물 짓고 나서 이제 뭐예요? 어디에 자 이렇게 갑구 있죠? 갑구 갑구에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보존등이 맞추죠? 건축업자가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건물이 구분건물이 4개 있으니까 자 분양을 한다. 분양 분양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전등이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뭐 해줘야 되는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전등이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에 이전등이 맞췄죠? 건물 등기 맞추고 이 토지에도 뭐예요? 갑구에 여기다 이제 2번에서 뭐라 써야 돼요? 갑의 뭐예요? 갑의 지분에 대해서 1분을 이전등이 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자 당연히 뭐예요? 이 A라는 사람한테 몇 번의 몇을 이 4분의 1을 주는 거예요. 갑의 A라는 사람한테 4분의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3번 뭐예요? 갑의 뭐라고 지분에 대해서 1부전능기 해서 누구한테? B한테 마찬가지예요. 4번 뭐예요? 갑의 뭐라고 지분에 대해서 1부전능기 누구? C 5번 뭐예요? 갑의 지분에 대해서 1부전능기 D한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등겨놓고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만약에 뭐예요? 내가 101호를 치덕하고 싶다 하게 되면 101호를 소유권자가 D구나 그 다음에 여기 토지 등기법 보니까 찾아보니까 뭐예요? 여기 D구나 이렇게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확인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의라고 이 건물 소유권자 을 땅 소유권자 을 해서 여기 만약에 뭐예요? 병이라는 사람이 이전등기 받듯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84년도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없었다면 이런 식으로 이전등기를 받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현재 만약에 그러면 뭐예요? 아파트도 다 이런 식이라면 지금 뭐예요? 아파트가 5천 세대 막 그런 데도 있죠? 그러면 이 등기부는 5천 개가 있지만 뭐예요? 토지 등기부는 하나에 5천 명이 처음부터 기록됐죠? 못 찾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래서 뭐예요? 어디 등기소 같은 데가 보면 급행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거 빨리 해달라고 해서 공무원 공무원 철제 서랍에다가 이렇게 돈 봉투 어느 등기소 가니까 아예 그냥 급행료 놓는 함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뭐예요? 일반적인 국민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고 저도 한번 아침에 갔다가 그거 한번 찾는데 찾는데 몇 시간 찾아도 못 찾았고 그냥 온 적이 있어요. 힘들다는 얘기예요. 왜? 이전 등기하고 이전 등기하게 되면 어디에 건물 소유권자가 어디 있는지 찾지 쉽죠. 찾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국민들이 불편하니까 자 그래서 뭐예요? 뭐 했어요? 이거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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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일치시켰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어차피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5천 세대면 5천 개가 있고 4천 세대면 4천 개가 있으니까 단일화 시켜버리지 않을까 단일화 그래서 이 토지 등기부의 기능적인 측면을 어디로 옮기지 않는 게 건물 옮기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자 이 말로만 건물 등기부인데 건물 등기부는 뭐예요? 상단 하단으로 나눠서 이 하단에 뭐예요? 하단에 어디에 1번에서 이 토지 등기부의 서울특별시 관악골시 관악골시 임동 100번지 그 다음에 뭐예요? 대 400제곱미터라는 만약에 토지가 있다 하면 이 내용을 어디로 건물 등기부로 이렇게 서울특별시 관악골시 임동 100번지 대 뭐예요? 면적 얼마라고 400제곱미터라고 이렇게 옮기자 이제 그러니까요. 어? 길은용이 저에 옮기니까 이 제목을 타이틀을 뭐라고 줬냐면 타이틀을 이 상단에 타이틀을 뭐예요? 상단에는 일동 건물 표시를 하고 자 일동 건물 표시를 해요. 예컨대 만위게 뭐예요? 자 어디에 서울특별시 관악골시 임동 뭐예요? 100번지 100번지 철근 콘크리트 뭐예요? 슬라브 슬라브 지붕 슬라브 지붕 자 슬라브지 뭐예요? 2층 2층 자 예컨대 수석빌라 그 다음에 1층 2층 면접 일동 건물 표시를 하고 이 하단부에는 뭐예요? 하단부에는 우리가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이 깔고 앉은 토지는 지목은 됩니다. 한마디로 돼지다 아니에요. 돼지 땅 짓자 틀은 이 구분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내 땅이 어딘지 모르지만 이 땅을 뭐예요? 사용할 권리가 있죠? 돼지 사용권 특히 돼지 사용권 중에 자 이 위에 있는 전유 부분 구분 건물과 분리해서 처벌하지 못하는 게 돼지권이 돼지권이란 얘기예요.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게 돼지권이에요. 그러면 이 일동 건물이 깔려있는 전체 면적 400 있죠? 그래서 돼지권 땅을 사용하는 권리의 목적이 되는 자 돼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라고 타이틀을 붙였어요. 뭐라고 얘기한다? 돼지권의 뭐예요? 돼지권의 목적인 무슨 표시라고 토지 표시라니다. 표시단이에요. 돼지권의 목적이 돼지권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목적이 되는 일동 건물이 깔고 있는 전체 토지단이죠. 그러면 이제 각 구분 건물 표시부는 각 구분 표시부는 뭐예요? 101호 이렇게 뭐예요? 101호, 102호 있죠? 이렇게 각 구분 건물이란 단어 이게 하나의 구분 건물이죠? 구분 건물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전유부분이죠? 구분 건물과 전유부분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 구분 건물에 101호, 105호 각 뭐라고? 전유부분에 전유부분에 무슨 표시를 하고 전유부분에 건물 표시를 하고 그 하단 부분은 이 전유부분이 땅에 대해서 갖는 비율이 있죠? 그게 바로 대주권 표시예요. 무슨 표시라고? 대주권 표시다. 대주권 표시. 그래서 대주권 표시다. 그래서 대주권은 보통 뭐예요? 이 사람들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대주권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뭐냐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 소유권을 갖고 있는 소유권자 이 소유권자인데 자기 땅에다 건물 짓고 구분 건물 짓고 분양하면 이 건물을 산 사람은 땅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이에요. 근데 땅 소유권자는 따로 있고 의리라는 지상권자가 지상권자가 뭐예요? 지상권자가 건물질 수 있죠? 건물 짓고 분양을 해요. 그럼 이 건물을 취득한 사람은 건물은 소유권자지만 땅에 대한 권리는 뭐예요? 지상권. 알고 사겠죠? 알고. 알고 사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만큼 그 가격이 이 가격이 토지 소유자는 따로 있으니까 그 건물 가격이 싸겠죠. 자 그 다음에 전세권자도 뭐예요? 자 전세권자도 건물을 소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차권자도 마찬가지죠? 임차권자도 건물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의 소유권자들이 땅에 갖는 대주권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이 네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 자 이 네 가지의 토지의 권리자가 이 땅에 뭐예요? 땅에 건물을 뭐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소유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럼 대주권의 종류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아래는 이제 뭐예요? 이 아래는 자 이 큰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전체 면적은 얼마고 400 이지만 각자 구분 건물이 땅에 갖는 뭐예요? 내 땅이 어딘지 모르지만 왜? 단독주택 사는 사람한테 몇 평 사냐고 물어보게 되면 그 사람은 건평은 생각도 안 해요. 뭐가 중요해요? 이 땅 걸 땅에 땅 전체가 이게 중요해요. 나 몇 평이다 50평이다 60평이다 이게 근데 아파트 산 사람들은 몇 평 사냐고 물어보면 자 이 토지는 상관도 안 해요. 내 토지가 어딘지 모르지만 중요한 게 뭐냐 그 아파트 평수가 중요해요. 나 몇 평 산다 얘기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뭐예요? 그래서 이 대주권에 관한 얘기를 자 어디에 건물 등기부에 큰 건물이니까 400제곱미터인데 각자 건물은 자 이 400을 자 똑같이 30평대가 4개가 있다면 균등하게 나눠갖고 있어야죠? 그걸 우리가 대주권의 비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주권의 종류가 소유권이다 대주권의 종류가 소유권이다 소유권이다 쓰고 400분의 100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400분의 100 똑같은 30평대니까 400분의 10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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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분의 100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대주권의 비율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우리는 뭐예요? 땅 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땅 지분이다 자 하여튼 그래서 거기 자 거기 166페이지에 있죠? 166페이지 자 그래서 거기 이 구분건물등기부 그래서 거기 구분건물등기부는 일동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일등기를 사용하지만 자 그 등기 일등기 기록은 일동건물 표제부와 구분한 각 건물마다 표제부 및 그 출시세 일동건물 표제부와 각 구분한 각 건물마다 표제부 갖고 표제부 하나 빼먹었죠? 빼갖고 우리 시험문제 한번 나왔죠? 표제부가 꼭 표제부가 두 개다 하는 걸 보셔야 돼요. 항상 표제부가 몇 개라고 아파트는 표제부가 몇 개요? 표제부가 두 개다 아파트는 표제부가 두 개다 꼭 보자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이 뭐예요? 등기 기록을 개설할 때 일필 토지 또는 한 개 건물마다 부동산 고유본을 부여하고 일을 등기부에 기록한다. 또한 구분건물에 대해서는 뭐가 있으니까 구분건물 있죠? 구분건물마다 고유본을 부여한다. 왜? 그 하나하나가 법에 의해서 자 그 법에 의해서 뭐예요? 한 개 한 개씩은 뭐 할 수 있으니까 물건면동의 객체가 되니까 그렇다는 게 자 등기부의 구성 그렇게 나왔죠? 표제부 갖고 읽고 어디에는 167쪽에 구분건물 등기 기록해서 거기 일동건물 표제부 그래서 거기 일동건물의 표시 있죠? 상단은 일동건물 표시고 하단은 뭐예요? 줄치자 하단은 뭐라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다 뭐라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다 아니게 그 다음에 전유분 표제부는 그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하죠? 그 아랫줄에 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지권이 있는 건물이 있을 때는 대지권 표시등기 대지권 표시 101호를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약속, 규약을 약속을 정했어요 우리가 공통조로 이용하자 팔아먹으면 안 되겠죠? 뭐만 둔다고? 표제부만 둔다 표제부만 그래서 여기 구분건물의 공용부분은 구조상 공용부분과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구별되는데 건물 구조상 복도계단은 누가 봐도 공통조로 이용되니까 등기대상이 안 돼요 근데 규약은 약속을 정했죠? 그래서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대상이 아니나 규약상 공용부분은 뭐예요? 뭐만 둔다고? 표제부만 둔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와서 규약상 공용부분은 표제부하고 갑구를 둔다 그러면 틀려요 뭐만 둔다고? 표제부만 둔다 표제부만 둔다 이렇게 이해두자 표제부만 둔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니엔번에 이런 규약상 공용부분은 아파트 관리소 있죠? 경비실 노인종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규약상 공용부분이고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뭘 둔다고? 표제부만 둔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자 이 등기부에 대해서 좀 더 구분건물 등기부에서 또 설명하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뭐예요? 이렇게 어디에다가 자 이렇게 건물등기부 표제부의 하단에 전유부원 표제부 하단문에 이렇게 뭐예요?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하고 대주권 표시 등기했죠? 그래서 이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하고 이 대주권 표시 등기를 이제 이 두 개를 뭐예요? 두 개를 뭐 했어요? 이거 두 개를 했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냐면 또 용어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두 개를 합쳐서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이렇게 건물 뭐라고? 건물등기부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무슨 등기했다고? 대주권 뭐예요? 대주권 등기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건물등기부 뭐예요? 건물등기부에 이렇게 대주권 등기 맞추면 어디에다가 대주권 등기 맞추면 일체성의 원리 일체성의 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자 두 개 있죠? 두 개를 뭐하고 뭐를 구분건물과 건물등기부 대주권 있잖아요 대주권 자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처벌하지 못한다 이렇게 법이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예요? 건물등기부에 이전 등기하고 토지 등기부에 이전 등기하지 말고 하지 말고 뭘 하라는 게요? 건물등기부에 등기하면 이건 토지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 두 개 한마디로 뭐냐면 건물배기로 하고 자 이 땅에 대한 뭐예요? 지분 400분의 100이죠? 자 예컨대 만약에 Z가 D한테 이 101호를 산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다 산 걸로 보겠다 아니게 그래서 일체성의 원리 절대 구분건으로 대주권과 분리해서 처벌하지 못한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예요? 일체성의 원리다 아니게 그러면 여기 등기하면 여기 등기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기는 뭐예요? 이제 등기할 필요 없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전 등기할 필요 없어졌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이럴 경우에는 뭐예요? 이럴 경우에는 1번에서 뭐라고 자 여기 소유권이 뭐예요? 소유권이 대주권이냐면 갑구의 소유권이 뭐라고? 대주권이다 이렇게 이걸 뭐예요? 자 대주권 뜻등기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소유권이 대주권이다 건물 표시가 있죠? 건물 표시 어디 서울주 표시 가나권 신도 100번지 있죠?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등기부만 있는 거고 기능적인 건 여기서 하니까 효력이 땅까지 미쳐요 그러니까 건물 등기부에 물건은 변동에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전 등기하고 뭐예요? 저당권 등기하면 효력이 땅까지 미치니까 굳이 여기다가 뭐예요? 여기다 뭐하지 않더라도 여기다 이전 등기하거나 여기다 저당권 등기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어디까지 미친다? 토지까지 미친다 이걸 우리가 무슨 원리라고? 일체성의 원리다 일체성의 원리 토지 등기부에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러니까 등기 없다 이제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뭐예요? 자 이제는 이 일체성의 원리기 때문에 건물 등기부에 표시부에 대주권 등기를 맞추면 어디에다가 이 토지 등기부 있죠? 갖고 날고 상당란에 무슨 등기한다는 얘기예요? 자 토지 등기부 아 토지 등기부 사항란 있죠? 해당구 자 이렇게 해당구 뭐예요? 해당구 사항란에 무슨 등기한다는 얘기예요? 대주권 뜻 등기한다 등기관이 뭐라고? 직권을 한다 아니지 직권등기다 아니지 직권등기다 직권등기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은 어디냐면 책은 자 몇 페이지에 이전등기에 관련돼서 여러분 245점을 보겠습니다 미리 245점 245점을 보면 대주권 등기부에 이전등기의 제한 그래서 거기 대주권과 대주권 뜻 등기죠? 대주권 등기 나오죠? 구분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 자 보존등기 시에 구분건물 등기부에는 일동건물 표지의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와 전유분 표지의부에 대주권 표시 등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주권 뜻 등기는 이렇게 건물등기부 기록의 대주권 등기를 표지의부에 했으면 등기관은 직권로 그 대지 목적인 토지 기록에 해당구에 대주권 뜻 등기한다랬죠? 해당구 사항란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면 어디에다가 울구에 할 것이 울구에 지상권이 대주권이다 자 대주권이 소유권이면 어디에 값구에 소유권이 대주권이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그냥 대주권 등기는 표지의 구예 이 대주권 뒤에 대주권 뒤에 무슨 단어가 나오면 뜻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대주권 뒤에 뜻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직권으로 해당구 어디에? 해당구 상란에 해당구 상란이다 해당구 상인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 같은 데 보면 꼭 자기 소유권에 건물 짓는 건물 짓지 않고 옛날에 뭐 여기 서울 같은데 재개발 바람이 불어서 어디에 거기 청계촌이나 청계촌 판자촌 철거되었고 박정희 시절 때 있죠? 철거되었고 그 사람들이 어디 사냐면 성남이나 뭐예요 흑석동 신림동 난국 있죠? 그런데 와서 무거 건물 짓다가 나중에 양성화되어갖고 땅은 시 땅이에요 건물만 소유권을 갖게 됐어요 그런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없어요? 대지권이라는 게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것도 있어요 아파트가 뭐도 없어요 땅에 대한 권리는 없는 것도 많아요 땅은 다시 시 땅이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있어서 대지권은 구분 소유자가 건물 전유부분에 소유가기 위해서 건물 대지에 대해서 갖는 대지사용권에서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지권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개 있죠? 대지사용권 그 얘기입니다 그 일체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살 때도 같이 사고 팔 때도 같이 팔라 그러니까 자, 아동에 보시면 그래서 여기 여러분 거기 246페이지 있죠? 246 그래서 니언에 그렇게 써 있어요 자, 구분 소유자의 구분 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에 따르고 구분 소유자는 전유부분과 모여서 분리해서 대지사용권을 모할 수 없다 그러니까요 처분할 수 없다 처분할 수 없다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 대지권 등기인지에 거기에 효력글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의 원리에서 부동산등기법은 구분건물등기기록의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기록의 대지권 뜻등기를 하고 이후 자, 이렇게 뭐예요? 어디에? 건물등기부에 이렇게 등기한 것을 우리가 대지권 등기를 하고 토지등기부에 해당구 지상권, 전세권, 입자권이 대지권이 을구에 소유권이 대지권이 값구에 이런 식으로 자, 뭘 하고 난 다음에 등기한 다음에 모든 권리체면의 등기는 어디에 하면 값구나려고 하면 땅까지 효력이 미친다 자, 그래서 오기 자, 기억에 두 번째 줄에 토지등기부에 대지권 뜻기한 후 전유부금과 대지상인권에 관해서 일체적으로 생기는 물건변등은 구분건물, 건물등기부에 등기하고 효력은 어디까지 미친다? 대지권에도 미친다 라고 규정해요 다만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뜻에 부기했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뭐예요? 여기에다가 을구에다가 만약에 뭐예요? 을구에다가 이런 식으로 을구에다가 1번 무슨 등기 전세권 설정등기하고 1-1번 1번 뭐예요? 건물만에 건물만에 등기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건물만에 등기다 그럼 이제 건물만에 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이 전세권은 뭐예요? 토지까지 흐리게 미치지 않고 어디에만 한 거다 건물만에 한 곳이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건물만에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거기 니은에 대지권에 방금 얘기했죠? 그 대지권에 관한 등기효력이 있는 등기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일체성의 원리라고 했지만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죠? 만약에 부동산 일부에 용익물권이 가능하다 했으니까 국가가 두 개를 붙여서 토지하고 건물 두 개를 붙여서 이걸 하나로 했으니까 일체성의 원리라고 했는데 이 중에 일부에 건물만에 전세권 토지만에 지상권 그래서 만약에 토지만에 그냥 뭐예요? 토지만에 1번 무슨 등기 지상권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만약에 했다 치자니게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했다 치면 하다 치면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토지 등기부에 자 토지 등기부에 무슨 등기가 있는지 몰라요 그걸 뭐예요? 그걸 어디에다가 전유분 표지에 하다 뭐해 해주는 걸 우리가 뭐예요? 토지만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기록을 써줘야지 만약에 내가 토지에 나도 모르는 뭐가 있나? 이렇게 뭐예요? 궁금하고 열람해 볼 수도 있고 등본을 겨부할 수 있다 하니까요 근데 이제 뭐예요? 근데 자 뭐가 중요하냐 하니까요 자 그 중요한 게 뭐냐 하게 되면 잘 보세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렇게 을구에 뭐예요? 을구에 자 토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예요? 민법 공부할 때 자 지상권 등기가 돼 있다면 건물이 깔고 있지 않는 부동산 일부에 뭐 할 수 있으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렇게 되면 방금 얘기했죠? 여기다 전유분 표지에 말해 대주권 뜻 등기가 돼 있다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이 대주권의 효력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여기에 여기에 저당권 등기를 했으면 저당권 등기가 토지까지 미치니까 이 토지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 안 해도 저당권 등기가 돼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이 토지 등기부에 애만 있는 지상권하고 건물 등기부에 저당권하고 이제 효력을 뭘 보냐 하니까요 서로 뭐가 틀려요 이거 등기부 자체가 틀리죠? 등기부 자체가 틀리니까 당연히 뭐라고 자 이것은 접수번호 본다 그래서 아까 그랬죠? 대주권 할 때 지하면 뭐예요? 지첩 접수번호 본다 지하면 뭐라고? 지첩 접수번호다 그렇게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동그란 이번에 분리처분에 관한 등기금지 써있죠? 그래요 별표하시고 분리처분에 관한 금지 그 다음에 이제 잘 나오는 게 거기 아까 있죠? 그 245페이지에 대주권 등기와 대주권 뜻등기 방금 얘기한 대로 대주권의 목적이 있는 토지표시 대주권 표시는 그건 대주권 등기라 하고 그래서 거기 1번 좀 별표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 사항란에 대주권 뜻등기한다 이해를 해두시고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거기 방금 얘기한 대로 대주권 거기 246페이지 중간 니은번 대주권에 관한 등기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기록 중 해당구의 등기순서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순위번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접지접 자 뭐라고 접수번호에 접수번호에 의한 것이 순위번호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러면 방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일체성의 원리 그래서 일체성의 원리 그래서 일단 대주권 등기 이후에는 대주권 뭐라고? 대주권 등기 이후에는 자 일체성의 원리 토지 건물을 같이 사는 거니까 자 어디에 대주권 등기 후에 자 건물 등기 후에 건물 등기 후에 뭐만해? 건물만 있죠? 건물만에 뭐해? 이전 등기 못한다 건물만에 무슨 등기? 저당권 등기 못한다 건물만이라는 것은 두 개가 같이 팔아라 했는데 둘 중에 건물만이라는 얘기잖아요 건물만이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전 등기 저당권을 못해요 왜? 건물만 왜 못하느냐 여기에 등기하면 어디까지 효력이 미치니까 토지까지 미치니까 건물만이 하는 게 아니다 아니죠 근데 건물만이 가능한 등기가 뭐냐 그게 바로 전세권이에요 지상권은 땅에 하는 거죠 지역권하고 전세권, 임차권이에요 자 이 전세권이나 이 임차권은 얻도 가능하고 토지에도 가능하고 건물에 다 가능하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대주권 등기 이유라 그랬어요 이유라 그랬어요 이유라 되니까 일체성이 원리니까 이자는 상관없어요 이유라 그러면 만약에 토지가 토지 소유권이 소유권이 대주권 뜻 등기 자 토지 수유권 대주권 뭐라고 뜻 자 뜻 등기 이후에다 이유죠 그 이후에는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토지 등기부에 자 토지 등기부에 뭐 토지만이 그런 말 안 써도 돼 왜 건물은 건물 등기부에 이렇게 토지하고 건물 토지하고 건물이 써있으니까 토지만 건물만 건물만 얘기가 나오는 거지 이 토지 등기부에는 뭐예요 건물에 관한 얘기는 없으니까 이 토지 등기부에 뭐예요 이 소유권 등기 안 되고 저당권 등기 안 된다 왜 당연히 어디에다가 건물 등기부에 전 등기하면 땅까지 유리기 미치니까 자 어디만 건물만 전세권은 가나할 수 있지만 뭐는 안 된다고 건물만에 전 등기 저당권 못한다 근데 이 토지 등기부에 뭐예요 가나한 거 이걸 못하는데 가나한 게 뭐냐면 일단 뭐예요 기본적으로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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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전세권 그게 뭐예요 저당권이죠 저당권 이렇게 지상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이란다 임차권이죠 임차권 저당권이 아니라 뭐라고 임차권 가능하다는 그래서 일단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오고 이 대지권이란 단어가 나오고 중간에 뭐가 나오면 대지권 뭐예요 건물만 대지권 뭐예요 건물등기부에 건물만 나오죠 건물만 건물만 대지권 건물만 이 전 등기 전환권 안 되고 자 대지권 건물만 뭐예요 전세권이 자꾸 일부의 등기가 가나하고 이런 쪽이 있죠 이런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이 보통 우리가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대지권이 잘 안 나와요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이 얘기 나오면 어디에 이 토지 등기부에 이전등기 유사당권 왜 안 되냐 건물등기부에 등기하면 그 효력이 땅까지 미치니까 건물만 토지만 할 수가 없다 아니게요 자 가능한 건 뭐라고 용인물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246개국 5번 분리처분금지 별표하시고 소유권이 대지권 대지권인 경우에 그 뜻등기 할 때는 토지기록에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건물만에 이전등기하지 못한다 그랬죠 건물등기부에 건물만 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 뜻등기 이후에 토지기록에 토지만의 저당권 등기 못해요 자 건물에도 저당권 등기 못한다 이전등기와 저당권은 안 된다 근데 247쪽에 가능한 등기 그래서 대지권 등기 된 건물에 대한 전세권 임차권 가능하다 그랬죠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에 뜻등기 했죠 토지기록에 지상권 지옥권 전세권 임차권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대지권 등기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등기 및 매개가는 이전등기가 할 수 있고 대지권 등기 이전에 가등기 있는 경우에도 본등기는 뭐라고 가능하다 대지권 등기 이전에 대지권 뭐예요 대지권 등기 이전임으로 분리처분이 뭐라고 분리처분이 이전에 이전에 한 거는 가능하다 지금 이후에는 안된다 이후에는 이전에는 상관없다 이후에는 두 개를 붙여놨으니까 토지만의 건물만의 저당권 같은 거 할 수가 없다 이후에는 항상 용익물건만 가능하다 용익물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같이 이제 여러분 등기소 등기간 같이 조급해 주시고 거기 조금 쉬었다가 쉬었다가 어디에 172페이지 폐쇄등기부 있죠 그것도 중요하진 않아요 그거 보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